신약성경 398쪽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오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본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들피아, 나우디기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의 일곱 금초대를 보았는데 초대 사이 인재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묻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됨에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오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새새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초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초대는 일곱 교회니라 오늘 새벽에도 주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 함께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떠오르실 때 제일 먼저 머릿속에 인상적으로 남는 어떤 것들이 각자 있으실 것입니다 7년 환란도 떠오르실 것이고 천년왕국도 떠오르고 휴거도 떠오르실 것이고 666 이런 것들이 머리에 자연스럽게 연상이 되실 텐데요 요한계시록이 한국 교회에 주어진 인상은 두려움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때 휴거라는 책을 보고 많이 두려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주님 오시면 믿는 자들 중에 일부는 하늘로 휴거가 되어지고 믿음이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은 이 땅에 남아서 7년 환란의 고통을 당하다가 이렇게 순교하기도 하고 배교하기도 하고 마지막에 천국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새 예루살렘이 들어가고 이런 이야기들을 책을 통해서 보았는데 그때는 나는 하늘로 승천 안 되면 어떡하나 휴거 안 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또 목표를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여러 차례 연구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요한계시록이 성경과 많이 다르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고 요한계시록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세히 알려드려서 주님 오시는 날을 잘 대비하는 성도들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전까지 매년마다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계속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올해 시간이 지나면 할 수 있을지 좀 봐야 되는데 늘 제 마음속에는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매년마다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반복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머릿속에 담겨진 성경적이지 않은 종말론이 많이 머릿속에 담겨 있어서 이것을 계속 세척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성도님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휴거는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휴거는 예수님이 공중제림하시면 믿는 자들이 승천하고 나중에 이 땅에 지상제림하시면 하늘에 있는 사람과 밑에서 칠령환란을 겪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천년왕국을 만든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휴거라는 단어 자체가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선을 읽고 후서에 있는 믿는 자들이 하늘로 승천한다는 그 이야기가 앞에 있고 요한계시록 맨 뒤에 보면 예수님이 공중제림하실 때에 믿는 자들이 승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보지 않고 이걸 따로따로 보게 되는 잘못된 종말론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제림하실 때 앞에 한 번 승천하고 휴거가 있고 뒤에 다시 또 하늘로 들리는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 두 가지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의 사건인데 성경에 대선을 읽고 후서와 요한계시록이 있다 보니 이것을 다른 사건으로 많은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칠령환란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인들이 칠령환란을 마치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정사실인 것처럼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7년 환란이라고 흔히 일컬어지는 7개의 환란을 나팔재앙, 인해재앙, 대접재앙 이런 걸 보면서 좀 자세하게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성도인들이 이 새벽에 어떻게 참여하실지 모르겠지만 좀 쭉 보시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종말론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종말론에 차이가 많이 있음을 아시고 성경적인 종말론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또 이것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정말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메시지가 올해는 잘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가장 중요한 것은 1장에 사실 다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1절에 있습니다 제가 1절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첫 번째 제일 일성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첫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고 해석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계시 예수님이 주신 계시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그 어떤 것을 받아들여도 관계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두 개를 다 합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즉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일어날 이런 어마어마한 두려운 일들이 있으니까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면 하나님이 너희들 휴거 안 시키고 이 땅에서 개고생하다가 그렇게 다 죽을 거야 배교할 거야 이렇게 두려움을 조장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기도 합니다 내가 휴거 안 당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죠 7년 할 날은 어떻게 견뎌낼까 이런 두려움을 갖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조장하는 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알려주는 성경이라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천사를 통하여 요한에게 전달되어 우리에게 지금 읽혀지고 있습니다 또 1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뭘 하려는 것인가 그게 7절에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석이 그로말미하마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게 될 것이고 그를 찌른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한 족석과 한 민족에게 국한된 게 아니고 모든 족석 전 지구적인 사건임을 예고해 주고 있죠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이야기하면서 요한이 5절의 중간쯤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하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이 편지를 쓰면서 소망하는 게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두려워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런 핍박의 시대, 어려움의 시대에서도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가득하기를 원한다 우리나라 말과 서양 언어가 순서가 좀 뒤바뀌 있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 중간에 와 있는데 사실 4절 제일 처음에 언어에는 제일 처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 이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구나 이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도출되어지는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할 수 있구나 이 이야기를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언급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스스로 하십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17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오 마지막이니 예수님이 나는 처음이오 마지막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예수님은 처음이오 나중이라 같은 말이죠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역사심을 보여주는 3일체의 그 구절이 요한계시록에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때는 90년에서 95년 그 사이입니다 정확하게 연도를 측정하기가 어렵지만 많은 학자들이 94년에서 95년경에 쓰여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96년쯤에 사도 요한이 생을 마감하거든요 죽기 바로 직전에 기록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장소는 밤모섬에서 기록을 하였고요 밤모섬에 가게 된 이유는 로마에 의하여 유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순교를 당해도 마땅한데 이 사도 요한을 죽이면 기독교인들의 엄청난 큰 반란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여서 죽이지 않고 밤모섬에 유배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사도 요한은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밤모섬에 가게 됩니다 세 가지의 중요한 위협 때문이었는데요 이것은 앞에 공동서신 등에서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첫째는 로마의 박해입니다 로마의 박해가 너무나 극렬하여서 기독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였습니다 카타쿰이라는 지약 무덤에 숨어 살기도 하고 사자밥에 던져지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목이 잘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었죠 두 번째는 이단의 공격이었습니다 이단들이 교회 전체에 흩어져 여러 가지 형태로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점령하고 교회를 이단교회로 만들어버린 일들이 초대교회에 너무나 많이 일어났습니다 또 사도들이 다 죽었습니다 교회의 기둥이라 할 수 있는 12명의 사도들이 이미 다 죽은 상태고요 이제 사도 요한만 남아있었습니다 요한의 마음 속에 이런 두려움 있는 거죠 이러다가 교회가 망하면 어떡하나 예수 그리스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닌가 피팍으로 인해서 많은 믿는 자들이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기도 하고요 또 새로 믿으려 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휩싸여서 개종하지 않고 또 이단들이 이미 믿는 자들을 미혹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교회의 기둥 같은 사도들은 다 죽고 이제 자기만 남았는데 자기도 이제 유배를 당해서 그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 너무너무 두렵죠 이러다 교회가 끝나면 어떡하나 우리 사도들이 또 우리 많은 형제들이 목숨 걸고 생을 다 포기하고 이렇게 세운 교회가 다 끝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가득해 있는 상태로 지금 반모섬에서 하나님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이 교회 어떻게 합니까 이런 기도를 늘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때에 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을 이런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 이 글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이 글을 쓰게 됐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더니 반모섬에 유배가 됐습니다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입니다 주일입니다 주일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고 있는데 뒤에서 큰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저는 안 가봤는데 반모섬에 가면 성지술래 가면 요한이 기도했던 바위가 있다고 합니다 사진을 찾아보면 있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그 바위에 무릎 자국이 남아있대요 거짓말 같긴 한데 우리가 바위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바위에 파일까요 진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건지 아니면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주의 날에 뒤에서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 음성의 내용이 뭐였냐면 11절에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잘 써서 일곱 교회에 보내라 이야기합니다 일곱 교회에서 에베소가 사두요한이 목회하던 곳이고요 나머지 여섯 개의 교회는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개척되어진 주변의 교회들입니다 이 일곱 교회는 단순히 그 지역적인 교회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 있는 모든 교회이고 모든 시사 속에 있는 교회 모든 우주적 교회를 이 안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가 난 거예요 내가 네가 보는 것을 잘 기록해서 보내라 편지를 보내라는 거죠 이 당시는 종이가 아니고 다 두루마리였기 때문에 두루마리를 보내라고 합니다 이 음성을 듣고서 고개를 돌립니다 이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당연히 고개를 돌리겠죠 12절에 몸을 돌이켜 나에게만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초대를 보았는데 이 뒤에 이제 자기가 본 것을 기록합니다 일곱 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그 옷의 가슴에는 금띠를 띄고 있었고 그 머리는 하얗고 흰 양 같았고 눈은 불꽃처럼 빛나고 있었고 발은 주석으로 풀묻불에 단련된 아주 반짝이는 주석이 있었고 오른손에는 일곱 초대를 갖고 있었고 입에서는 날선 검이 나오고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도대체 이 존재가 누구인가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매우 흉측한 괴물 같은 그런 형상일 수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 있는데요 이건 묵시록입니다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자물쇠로 잠겨져 있는 성경입니다 이 자물쇠를 열어야만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쇠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이 열쇠를 성경 밖에서 찾으면 절대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푸는 이 자물쇠를 푸는 열쇠를 반드시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성경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기한 게 이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성경을 쭉 잘 읽고 잘 이해하는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성경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금촛대 사이에 있는 인자 같으니 가슴에는 금이 있고 머리는 하얀 사기고 입에서는 흙 물소리가 나고 좌위에 나서는 검과 같은 것이 나오고 이 이야기 우리에는 굉장히 생소해 보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와 스가네서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그 책들을 읽으면 이분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다니엘 에스겔 여기서 다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있는 내용들이 신기한 새로운 내용이나 괴물 같은 존재가 아니고 이분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을 보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반드시 요한계시록을 풀어야지 성경 밖에 있는 것으로 풀면 안 됩니다 한 예로 666에 대해서 성경 밖에서 푸는 사람들이 뭐냐 옛날에 바코드가 666이다라고 풀었고 베리칩이라는 것이 666이다라고 푸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즉 성경 밖에 있는 것을 가져와서 성경을 해석해버리면 성경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립니다 저 그리스도를 로마의 교황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이유라고 이야기도 하고 성경 밖에 있는 것으로 성경을 해석해버리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런 실수를 우리 성듬들이 범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성듬들이 현혹되서도 안 됩니다 뭔가 솔깃하고 지금 우리 시대에 뭔가 매치되는 것 같아서 우리 성듬들이 흥미롭게 볼 수 있을 것 같겠지만 절대 그것에 미혹되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의 성경입니다 즉 이 묵시는 반드시 열세로 열어야 되는데 이 열세는 성경 안에 있는 것으로 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나와 있는 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 예수님이 요한에게 한마디 더 하고 있습니다 17절 아까 읽었던 것인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오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세를 가졌느니 여기 계신 분이 요한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성경은 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은 묵시록이에요 그래서 누가 읽을 때에 아무나 해석하지 못하도록 잠궈놨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처음 읽는 사람들이 해석할 수 없게끔 잠궈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그냥 직접 이건 이거다라고 쉽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감추어놔요 그래서 성경을 잘 알고 신앙사를 오래 한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이해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놓은 거예요 우리는 이걸 딱 보면 누군지 알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오 마지막이니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나는 사망과 음부의 열세를 갖고 있다 라고 딱 보면 우리는 알죠 아 이분이 누구신지 압니다 이분은 예수크리스도죠 그런데 나는 예수크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이걸 읽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해석 못하도록 감추어놓은 겁니다 이런 장치들이 요한계시록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알고 성경에 있는 것으로 열세를 찾을 때에 요한계시록이 해석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예수크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를 네가 본 것을 두루마리에 잘 써서 일곱 교회에 잘 보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19절 요한계시록을 푸는 제일 중요한 내용이 19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 두루마리의 세 가지의 내용을 기록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세 번째는 앞으로 일어날 일 이 세 가지를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고 있는 건 뭐겠습니까 지금 1장에 있는 예수크리스도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보고 있죠 예수님이 인자 같은 얘가 일곱 초대 사이에서 머리는 하얗고 입에서 맑은 물소리가 나고 많은 물소리가 나고 이걸 지금 보고 있는 걸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일 지금 교회에 벌어지고 있는 일을 씁니다 이 벌어지고 있는 일이 2장과 3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될 일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이야기가 4장부터 마지막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것 즉 예수크리스도가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일 이 교회가 현재 당하고 있는 일 교회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장차 될 일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초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초대는 일곱 교회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오른손에 일곱 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 도대체 지금 보고 있는 것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일곱 초대는 뭔가 일곱 교회 네가 지금 교회를 보게 될 텐데 앞으로 일곱 교회가 나옵니다 이제 내일 모레 계속 보실 텐데 이 일곱 교회의 상태가 엉망진창입니다 일곱 교회 중에 제대로 된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야기하기 전에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게 이 형편없는 역사 속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형편없는데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 오른손에 일곱 별과 일곱 금초대를 붙들고 있는데 이걸 누가 붙들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께서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앞으로 일곱 교회에 대한 설명이 나오게 될 텐데 그 일곱 교회는 모두 다 형편없는 교회입니다 소망이라고는 전혀 찾을 수 없는 사도 요한도 알고 있어요 이 교회들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가는 곧 망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편없는 교회를 일곱 초대를 예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일곱 교회의 사자들 이 사자는 목사님은 아닙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천사 메신저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이 사자가 목사님은 아니에요 교회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걸 담당하고 있는 천사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성령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이 교회가 온전해질수록 붙들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1장에서 요한기시록 전체의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끝까지 잘하면 그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다 승리할 것이라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교회의 상황이 어떤가 이건 하나씩 하나씩 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이제 4장부터 쭉 한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요한기시록 오늘 첫 시간에 오셨는데 이왕 오신 거 그냥 쭉 한번 요한기시록 끝까지 한번 다 올 출석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요한기시록 마스터 해보는 새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대님들 주님 다시 오십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형편없어 보이는 교회가 결국 이 땅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믿음 끝까지 잘 지키는 성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또 우리 교회를 볼 때 소망이라고는 도저히 찾을 수 없고 나약해져 버리고 사회에 어떤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는 미약한 존재라는 것이 느껴질 때 이곳저곳에 들려오는 교회에 좋지 않은 소식을 들을 때 부끄럽기도 한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형편없는 교회들을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의 시험을 믿습니다 또 교회에게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의 사자들을 보내어 주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니 그분도 또한 예수 그리스의 시험을 믿습니다 하나님 결국 교회를 완성하실 분 온전한 신부로 완성하실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냐고 끝까지 믿음 잘 지키는 수풍의 성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